네, 우리나라 증시에서 좋은 종목 찾기도 참 힘든데 그 증시가 전세계로 보면 2%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글로벌 인베스터, 우리투자증권 해외상품부의 전래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두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저와 함께 시간을 쭉 보내셨던 시청자분들은 그동안 제가 미국하고 글로벌 ETF, 그리고 유럽, 그리고 주로 중국 주식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월드컵처럼 대륙 암배 차원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도 소개해 드릴 타이밍이 된 것 같고 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2000을 넘어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일본도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와 좀 비슷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도요타라든가 그런 종목들 좀 더 벗어나서 글로벌 쪽에서도 선두를 나가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이나 그런 쪽으로 두 종목, 오늘 파나소닉하고 소프트뱅크 두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나소닉하고 소프트뱅크. 그럼 보니까 파나소닉은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주식이 미국의 테슬라, 전기 자동차 업체잖아요.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또 좋은 내용이 있나 보죠? 뭐 현재까지 계속 좋은 내용도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파나소닉은 지금 정말 테슬라 모터스 덕분에 굉장히 큰 어떤 예전에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파나소닉이. 예전에 소니부터 시작해서 소니는 예전에 우리 유명했던 워크맨이라든가 그런 걸로 유명했었다가 최근에 애플이라든가 삼선정자가 등장한 이후에 굉장히 사실 힘든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최근도 아닙니다. 사실 작년 2013년도 회계 년도로 봤을 때 뒤에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거의 정말 큰 폭의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뒤쪽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파나소닉이 지금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가 좀 다른데 배터리하고는 좀 특이하다고,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AA 알카라인 전지와 똑같습니다. 그 저기 동그란 거. 맞습니다. 맞죠? 그 동그란 거 길쭉한 거. 저희 시계에 들어가는 그거 아닙니까? 그 배터리랑 동일하고요. 그게 사실 테슬라 모터스에 전기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성능도 좋고 충전도 되고 장거리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들 정말 허무하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흔히 말해서 까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알카라인 전지였던 거죠. 세상에 그래도 크기가 다를 텐데 그거 몇 개를 꽂는다고 그게 돌아가겠어요? 그게 정확하게 테슬라 모터스의 2차전지에는 약 6천 개의 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카라인 전지를 6천 개를 꽂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병렬과 직렬 방식으로 연결해서 이게 되겠냐 생각했었는데 테슬라 모터스의 앨런 머스크 CEO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최적화시키는 모델을 찾아낸 거고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납품을 맞춰줄 수 있었던 게 파나소닉이었고요.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바로 저 전지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실 좀 허무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워크맨에 많이 쓰던 그 전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 사실 지금 2차전지 시장에서는 대세는 각형 전지입니다. 대형 폴리머형이라고 하는. 그런데 굳이 대형 각형 전지를 쓰지 않고 과거형이. 지금 보이는 저 케이스 안에 네모네 보이는 저 안에 쭉 세우는 거군요. 저렇게. 저런 네모난 통 안에 몇 천 개가 들어간 걸 6천 개로 깔아놓은 거고 지금 저렇게 굳이 구식인 원통형 전지를 채용한 이유는 리튬이온 전지는 폐기를 시켜도 수은이 나오지않습니다. 그렇군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2년까지는 파나소닉의 적자가 얼마 있느냐. 무려 7조 5천억 정도였습니다. 매출이 아니고 적자가요? 적자가 그 정도였었고 지난 2013년 회계년도 발표를 왔는데 1조 5천억 극자전환을 했고요. 거의 어마어마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주가가 작년 상반기부터 해서 거의 50%에서 70% 가까이 올랐었고 사실 그 부분은 테슬라모터스의 어느 덕을 본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컸던 건 파나소닉의 전지 배터리가 굉장히 큰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파나소닉은 플라즈마 흔히 말하는 대형 TV 그런 부분에 흔히 말하는 백색 가전 부분에 사업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부분이 돈을 못 버니까 과감하게 사업 철수를 결정을 했고 우리가 기존에 지금 알고 있는 이런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전지 배터리 쪽하고 주택 사업 쪽에 집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됐던 거고 거기에는 테슬라모터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됐었죠. 지금 주가 보니까 굉장히 좋게 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부터 테슬라모터스 주가와 사실 거의 연동해서 같다고 보시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은 한 30조, 6천억 정도 되고 전일종가 같은 경우는 1,200엔 정도니까 대략 우리나라 돈의 10원 정도를 곱한다 치면 대략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되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일본 주식은 거래 단위가 종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래 단위가 100주 단위라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돈은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거래 단위가 되겠죠. 파나소닉은 거의 테슬라와 연동하는 주식이니까 테슬라가 좋다고 보시면 사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삼성전자만큼 비싸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드리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일본 사장님들 이름 외우기 힘들었는데 손정희 회장님이 계신 분. 맞습니다. 소프트뱅크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이번에는 소프트뱅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워낙 일단 소프트뱅크라고 하면 친숙하게 아시는 게 우리나라 이데오 선수가 지금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뛰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이분은 손정희 의장은 우리나라 제일 교포 3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일본에서 성공한 거의 대표적인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지난 얼마 전에 발표된 매출 부분을 봤을 때 여태까지 1등을 독주해왔던 엔티티 도모코를 제치고 1등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동통신업체 쪽에서. 그래서 거의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포부스가 선정한 일본 30대 갓부에 비즈니스 위크에서 세계 단위로 하여튼 30손가락 안에 꼽으시는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프트뱅크는 거의 CEO가 정말 발전을 다 시켰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워낙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대단한 거는 사실 좀 수시고도 많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워렌 버핏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계세요. 동양의 일본의 현인이다. 동양의 워렌 버핏이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사실 지금 모든 투자자분들의 제일 관심이 많으신 건 중국의 알리바바닷컴이 하반기에, 하반기도 아니고 지금 9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 예정인데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그거 얘기 들으니까 손정일 사장이 그걸 굉장히 이른 시기에 거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그냥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말 대박이 나셨고. 많이 벌었다고 얘기할 정도면 대박, 얼마나 버신 건가요? 몇 배 버셨어요? 3천 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3천 프로가 아니고? 3천 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200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사실 20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200억에 3천, 제가 계산 못하겠어요. 얼마 번 거예요? 대략 지금 알리바바닷컴이 상장은 아직 예정이 돼 있지만 대략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약 59조 원에서 60조 정도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되니까 3천 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보면 요즘 얼굴 많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힘드셨나 봐요. 좀 많이 야으신 것 같은데. 저 때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 모습이고. 저 때는 알리바바닷컴이 그냥 흔히 말하는 벤처 사업가 정도였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데 정말 맨손으로 일본 현해탄을 건너가서 손정규 의장을 만나서 중국 시장의 전자상거래 기업이 이제 막 시작을 할 건데 이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6분 만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6분 만에? 그러니까 미래를 벌써 앞서서 본 거죠. 그러니까 6분 동안 달랑 6분 투자하고 달랑 200억 투자해서 59조를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14년 정도 시간이 걸렸죠. 기다리면 시간이 걸렸지만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앞으로도 상장이 된 이후에도 단 한 주도 일단 당분간 팔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모멘텀이 될 수 있냐면 알리바바닷컴의 1대 주주가 바로 지금 이 소프트뱅크입니다. 아니,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 1대 주주고요. 34.4%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대 주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야후고요. 그래서 이 평가 차익으로만 이미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고 소프트뱅크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손정규 의장이 알리바바만 투자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업들, 유수 기업들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수익도 많이 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모멘텀은 M&A인데 얼마 전에 미국의 3위 이동통신 업체인 스프렌트 넥스탈을 또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1위가 AT&T, 2위가 버라이존, 3위가 바로 스프렌트 넥스텔인데 미국의 3위 이동통신사를 인수했고 조만간 또 4위인 T모바일까지 인수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통신사 다 모아서 그냥 통신 거대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비전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미국 시장도 거의 1억 명의 가입자까지도 손정규 의장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손정규 의장이 이렇게 M&A 잘하고 투자 잘해서 소프트뱅크가 돈 얼마나 잘 벌고 있습니까?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 91조 정도 되는데 1년에 매출이 거의 한 40조에서 50조 정도 나오는 걸 보면 일본에서도 사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거의 엔티티 토모코가 독주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독주를 제치고 지난 5월 달 알리바바 상정 NYSE에 제출하는 그 다음 날 바로 1위에 등극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인터뷰를 했던 것도 봤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추이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최대 주주인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해 그 다음 날 일본에서 1등, 통신사 제키오 또 1등에 아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데 매출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업이익은 또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R&D 비용 쪽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인력을 많이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 2013년 하반기 때는 조금 영업이익이 다소 안 좋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마인 회장 사진 나왔잖아요. 네이버 이혜진 회장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좀 돈을 버시는 분들은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혜진 회장이 사실 지금 본인이 의장이지만 지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대단한 네이버를 읽어서. 사진이 다시 나오죠. 최대 우리나라의 최대 인터넷 기업이 됐는데 알리바바 마인 회장도 본인 지분은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그렇습니다. 마인 회장의 지분을 제가 알기로는 한 자릿수로 알고 있고요. 지금 1대 주주, 2대 주주 모두 그때 당시에 알리바바 닷컴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받다 보니까 본인의 지분은 사실 최소화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좀 돈을 많이 버시려면 저렇게 생기신 분들 주변에 있는지 잘 유심히 보다가 미리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관상식의 투자인가요? 오늘 소개해 주신 두 기업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일본 기업 사실 저는 일본 기업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보니까 다들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지금 시점이 걱정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감안하실 수 있을 건데 조금 더 하반기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본 국민연금 증시 쪽에서 주식계에 대한 투자 지분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세적인 혜택 부분을 얼마 전에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투자자들이 ETF랑 다시 개별 주식에 대해서 투자라는 비율이 지금 지난 5월 달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명히 하반기 쪽에는 흔히 말하는 아베노믹스라고 했었죠. 아베노믹스가 작년 상반기부터 좀 힘을 받았었다가 소비스 인생을 하면서 좀 주춤했었는데 그 부분이 펀더멘탈에 다시 좀 영향을 받으면서 충분히 다시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를 미국 쪽에서 펀드멘니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얘기를 하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상승 여력이 오히려 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쪽은 약간 차익 실현을 하고 일본과 중국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돌고 미국 짓고 유럽 짓고 이제는 일본이 관심을 줄 만한 지역이다. 일본과 중국. 일본과 중국. 그중에서도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확 땡기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어느 나라의 좋은 주식도 잘 발굴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상승세 달려가고 있고 또 연중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증시 상승이 여러분들 모두의 또 주머니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흐름이길 바랍니다. 오늘 기구만장기사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